노인시대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. 그러나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. 삶의 변화와 유별나게 삶을 지나치게 경험한 결과 우리의 자존감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. 자존감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. 노년의 아름다운 삶은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삶의 길은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가파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. 노인이라는 나이는 우리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.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정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주변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.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해 주는 것으로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함께 걷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. 노년의 아름다운 삶은 우리가 자존감을 되찾는 여정입니다.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고 끝이 없는 여행입니다.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